1, 2, 3, 안녕하세요 우리 빅, 에이, 빅, 예스어! 반갑습니다. 런던 월등비가 출전하시는 대한민국 국료리팀 선수들입니다. 1, 2, 3, 파이팅! 그 같아서 제가 런던에 머릿속입니다. 그만하겠습니다. 파이팅! 1, 2, 3, 안녕하세요 우리 빅, 에이, 빅, 예스어!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B.E.P.가 첫번째 미니앨범으로 들어왔죠. 그립쇼. 그리고 런던 월등도 들어왔습니다. B.E.P.가 항상 응원할 테니까 꼭 좋은 성적, 그리고 멋있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1, 2, 3, 파이팅! 파이팅! 저 습관려. B.E.P. 예스어! 대한민국 국료리팀 선수 여러분 저희 B.E.P.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2, 3,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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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네 둘이 왜 저렇게 이래요? 안녕하세요 우리 빅, 에이, 빅, 예스어! 반갑습니다. 저희 B.E.P.1도 순위가 중요하지 않죠? 네 순위는 뭐가 중요하지 않나요? 대한민국 국료리팀 선수 여러분들 저희가 B.E.P.가 항상 응원할 테니까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1, 2, 3, 파이팅! 우우우우우우우우gu